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자 숨을 쉬게 해줘야 돼 야! 음악 다른 노래 틀자 왜 노래가 슬프냐 왜 노래가 슬프냐 숨을 쉴 수 있게 네 숨을 쉬게 콧구냥 이거 강도 괜찮아요? 어 나쁘지 왜 반칙하면 맨맨 파티다 맨맨 파티다 나 여기 있으면 되지 어 내가 이 방 주인이다 난 굉장히 잘 찾을 자신이 있어 어 내가 숨이 뭔지 보여주지 아 근데 무릎이 간지럽네 기다려! 어 준비 야 배기 던지면 시작해 응 카메라 맞추면 안 돼 어 왜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불까지 보기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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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다니는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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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걸어다니는데? 어 어 어 어 여기 있는데? 어 여기엔 소리 났는데? 어 어 잠깐만 풀렸다 풀렸다 어 어 야 야 내가 사자국 써서 그래 내가 사자국 써서 그래 내가 사자국 써서 그래 야 설레다 어 어 어 어 일단 여기와 매매파티 아 매매파티 오케이 알겠어 비용은 비용은 두 번걱니다 아 야 이거 덥다 잠시만 나 조금 할래 야 사기째로 끝나는 거 처음이네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지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지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지 너는 4개를 쳤기 때문에 두 개를 묶겠다 아니 그렇게 그렇게 묶으면 아프리카 괜찮아 괜찮아 야 얘 얘 좀 벌쩍 받았어 야 죽겄다 죽겄다 자 자 그러면 삼라운드를 시작하자고 야 아무것도 아예 미친 순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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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겠어 순둥을 쉬겠어 야 야 반죽하면 매매파티다 네 알겠어 그럼 우리가 물을 던지면 시작할게 응 오케이 뭘 던지지 내가 너한테 베개에서 던질게 응 형 시작하는 거다 응 준비됐어? 응 준비됐어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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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 응 아야 신규 센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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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였어, 인마. 나 반칙 안 했어. 자, 맨맨 파티다. 반칙 안 했다, 인마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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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샤워 또 해야 될 것 같아. 정말 길고 긴 사투였는데요. 네, 오늘 무슨 노래를 하면 재밌을까? 긴급 회의를 한 결과 이런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우셨나요? 네, 일단 저희들 막내의 스페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의 이름을 진짜 그리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 영상을 불러서 하는 거지. 막내. 아미들이 정말 심심할 때 하는 거니까 막내 라인 영상. 도와줘요, 막내. 아, 이런 거 안 되는데.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? 수고하셨습니다. 이줘! 자, 저희 방탄소년단을 많이 사랑해주세요. 태용이 얼굴이 안 나오는데. 안 나오니까? 오케이, 오케이. 네. 저희 방탄소년단 많이 사랑해주세요. 둘, 셋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다. 다.